학생 교통 사망사고가 났던 당진의 한 초등학교 주변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통학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를 노렸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는데요. 충남에선 다음 달 17일 56개 시험장 학교에서 만 6천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농작물 수학 시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성에선 경사로를 오르던 품반이 전복돼 남성 한 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당진 탑동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여러 안전시설이 설치됐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통항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 매입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가 등굣길 옆을 지나갑니다. 인도와 차도가 거의 맞붙어 있습니다. 화물차가 수시로 통행하는 상황. 학생들은 차에 부딪힐까 가슴을 조립니다. 화물차가 많이 와서 등교하는데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등굣길을 지나는 학생은 하루 2,200여 명입니다. 지난해인 초등학생 한 명이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웃 바닥신호 등등 안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여전히 위태해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이곳에 안전한 통항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추장합니다. 당진시는 통항로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나 했는데 땅 매입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통항로가 들어설 곳은 학교 안. 당진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서의 땅입니다. 교육지원청은 당진시가 땅을 매입해 통항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편의 법상 무상으로 부지를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상사용 허가 시 향후 토지를 매입을 희망한다는 조건으로 내걸었고 공식적으로는 오간 건 없고 담당자들끼리 서로 공문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오간 것을 끝으로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오간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당진시는 난색을 표합니다. 도로의 보도는 앞에 설치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무슨 도로가 아닌 학교 부지입니다. 재산관리청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우리 당진시에서 대신 해준다는데 땅까지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 탑동초등학교 주변 통항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풍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름살이 더 깊어진 사람들이 있죠. 쌀값 하락으로 근심이 많은 벼재배 농민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거셉니다. 지역 농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수연 기자가 들어보고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축산식품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넘게 늘었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현재 임의조항인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건데 여야 간 감론을박이 거셉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민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생산된 쌀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값은 자꾸 많이 올라가고 모든 게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쌀값이 떨어지는 게 마련되지 않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감안해서 수매를 전량 다 해갖고 쌀값을 유지시켜야죠. 인건비는 다 올라가는데 쌀값이고 그런 거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없는 거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일 경우 공급 과잉 문제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시면 쌀 경지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자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늘어나거나 쌀값 좀 올려준다고 해요. 쌀이 돼서 도시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농사지로 오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오는 2026년엔 4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초과 생산량인 25만 톤의 2배 가까운 수치인데 의무 매입에만 1조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의 전국 쌀 재고량은 59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89% 늘었습니다.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벼 최종 수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거센 가운데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지역 농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남 일대에서 15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가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내와 아버지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해 이들을 차에 동승시켜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을 나눴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수험생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교육감은 17일 격려문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건강관리에 유념하고 모든 수험생이 선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남교육청에서도 최적의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충남에서는 다음 달 17일 56개의 시험장 학교에서 만 6천여 명이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홍성읍 학계리의 한 논에서 콤바인이 전복돼 남성 한 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유입장비 등을 사용해 남성을 구조했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남성은 논에서 콤바인을 몰고 경사로를 오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성소방서는 농작물 수확 시기, 농기계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며 사용 전후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일상이 한순간 정체됐습니다. 정체의 원인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SK 주식회사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10분 후부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일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소 상공인들은 실제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를 잡았죠. 이런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급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공적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초연결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이원화와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민선 8기 첫 대형 사업으로 옛 충남방적 예산 공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1년 폐쇄한 뒤 성면 슬레이트 지붕 등 실내원 지역 노른자 위에 흉물로 남아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마을 공동시설과 청년 보금자리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최재국 운수는 6일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구상 등을 설명했습니다. 최군수는 이날 정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으로 충남방적 처리 문제를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관련 부처는 물론 실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감정평가까지 가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에서 2027년 316억 원을 들여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 예산공장 22필지를 매입해 성면 슬레이트 지붕 등 건물 철거를 비롯한 부지 정비와 마을 공동시설 조성, 경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 면적 16만 1,400여 제곱미터 가운데 녹지와 자동차 시트 공장 등을 제외한 9만 8,300여 제곱미터가 대상이며 향후 농촌돌봄단지, 청년보금자리 등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11월 11일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이르면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별도의 사전 예약 절차는 없으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만 65세에서 69세까지는 오는 20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당진에서 국내 처음으로 동남아 블랙타이거로 알려진 얼룩새우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양식에 성공한 어가는 올해 5월 태국에서 종자 15만 마리를 들여와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플록 방법으로 얼룩새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킬로그램당 40마리 안팎 크기까지 성장했고 다음 달부터 출하를 하게 되며 일본은 계속 키워 자체 종자 생산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양식 성공은 흰다리새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새우 양식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